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. 이모경 원내대변인은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본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호주대사가 출국하는 과정 전반을 밝히는 목적의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. 민주당은 정부가 조직적으로 피자 신분인 이 대사를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 민주당은 정부가 조직적으로 피자 신분인 이 대사를 해외로 빼돌렸습니다.